5. 5. 5. 5. 5. 그래 뭐 폭탄이면 좋지. 복수도 셀라임이네. 퍼뜨려주마. 청탑에서는 21에서 6을 떼면 30일이 남는다고 한다. 나는 이 계산법을 싫어한다. 철이 너나와 동급 혹은 그 이하다. 방과할걸. 아이 뭐 드루키기야 씨. 아이 뭐 드루키기야 씨. 우리의 피에 빠져 있어서. 우리의 피에 빠져서. 우리의 피에 빠져서. 우리의 피에 빠져서. 우리의 피에 빠져서. 메가크리 트롯기 마려운 중사장이면 개쭈! 몰루표 카드 아기 음해 드롯고라지마라 폭탄 진작에 나왔어야 했는데 뭐 에웅 에웅쓰 미야온 음 저저요 도로킥 이도류 사혈 파혈 저약살육 깡파랑 잡힘 포파트 안잡힘 바리게이드 재물 도로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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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젤 아 스네코면 다리에치 다리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서셜 갬길구 아 아 아 아 몽디 왜이렇게 타락 많이 나오지 하이 1 1타워 고성 5열이면 체력 안 잃었는데 4열이라 체력 잃었네 ㄹㄹㄱㄱ 저런 2 ㄱㄱ ㄱㄱ 혈안? 아니면 참옥? 수리검? 표리검 시드네? 1 2 2 3 2 2 3 2 2 3 3 2 1 신성 병탈악 무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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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타되기는 무감각 무장해제 릴리가 좋은거 안주면 못 이기겠네 이거 지우는게 낫긴한데 굳이 거기 쓸 돈으로 다른거 아닌게 유물이나 사십쇼 공격 체컵 공짜면 당연히 지우는게 낫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녹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보내줄거라 생각했나? 녹즙 스네코 탕후루 300골드 되게 애매하구만 무감 갓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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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폭탄 맛보사망 시위 우물을 드셔보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즈컷 뭐지? 왜 계속 영구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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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사락 달달... 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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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기 뭐가 많아 들고 가지 뭐 순수 번데기 복수해 내 뭐 학살이 descents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내 무가 아으... 그럴 수도 있지 아... 계속 때려 그냥 오라오라 오라오라 이...노륙 이...노륙 이걸맛네 엉맞 이...노륙 봉봉 어떻게 할까 몰라 이...노륙 0 곱하기 4대 이름이 첨탑의 창이네 1, 2, 3, 4 1, 2, 3, 4 금강정, 기사회생, 자기력 이 정도야 맞아줄 수 있지 이 정도도 맞아줄 수 있지 얼마나 더 맞춰줄거야 진짜 대단하다 는 말밖엔 왜 림비졌다 무감각이 너무 맞아서 무감각해진거였냐고 감각 없어질 때까지 맞음 이렇게 간단한걸 얼마나 맞은거야 쓰릉리 돈돈 1300골드 와 스네코 0코 개많이듬 아니 타락볼때마다 0코드만 더 괜찮은거였던 약 3돌로 5돌로 1 예수 5돌로 5돌로 1